안녕하세요. 인선의 셀프 카메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 오늘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을 연습하고 있어요. 채연이 형은 뭐하고 있나요? 네, 지금 다 울었어요, 저들이. 그래서 좀 어두운 점 여러분의 양해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닭가슴살을 먹고 있는 기현 씨. 네, 닭가슴살 다 먹었나요? 네, 닭가슴살 다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요즘에 한창 닭가슴살 지금 먹으면서 힘들게 애교적을 하고 있잖아요. 한마디 해주세요. 인선 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짜게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녁 드시고 저녁 드시고 저녁 계세요. 어머, 시현 씨. 어머, 지현 씨. 어머, 혜인 씨. 여러분, 사랑해요. 어머, 봐봐요. 지금 땀 보이죠, 여기 땀? 우리 소미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우 착한 언니예요, 정말로. 아 진짜 저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칭찬해 줄 거면 제대로 해줘야 돼요. 이럴 때 돌려가지고. 자, 인선 언니가 어떤 언니인지 한 번. 입 밖에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봐봐요, 이게 나이가 먹어서. 저 소미가 잘 따라할 수 있어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제발, 나 정말. 아 그래요, 그래요. 우리 은빈이는. 야, 너무 귀여워. 은빈이는 약간 진짜로 약간. 아 우리 수연이. 여러분 의견을 반영해서 흑발했어요. 궁금하지 않으시겠죠? 흑발했어요. 아! 아! 난 눈을 시작! 난 눈을 시작! 끈 거에요. 또 디스 당했어요, 언니. 저희 우리의, 어... 한번 말씀하는데 괜찮아요. 아니, 저도 앵영감으로. 너는 안 돼. 아니야, 앵영감으로. 근데 저희 이렇게 세 명은 여기서 지금 막내를 담당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 저희도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실력이 아직 나간 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희 막내의 활약을 앞으로 기대해주세요. 네. 저희 너무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머리 사실은 되게 웃고 있지만 항상 마음을 걸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영국 가장 힘든 부분이 세 분이 아닐까. 저희 셋이 불을 만들어요. 나중에 안 되면 불을 만들 거니까. 안 된 길을 잃으면 네. 나이가 어떻게 했어? 네, 그 투! 기대해주세요. 저희들의 활약,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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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